최악의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모처럼 숨통이 트인 오늘이었습니다. 절기상 대설인 내일은 새벽과 때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뿐 절기와 달리 큰 눈 예보는 없습니다. 낮에는 맑겠고요. 서울 기온 1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.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다시 서풍으로 바뀌면서 저녁에서 모레 오전 사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전만큼 강하지는 않겠지만 약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올 세배를 하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경기 남부 서해안에는 새벽과 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.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로 출발하겠는데요.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 오늘보다 4, 5도 정도 낮겠습니다. 전주 영하 2도, 대구 1도로 예상됩니다. 낮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. 서울 10도를 비롯해 청주 9도, 전주 10도,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.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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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